안녕하십니까 영어대장 티처킴입니다. 오늘은 90번째 패턴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요. 원급 틀을 가지고 최상급을 표현하는 방법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안녕하십니까 영어대장 티처킴입니다. 오늘은 90번째 패턴 안녕하십니까 영어대장 티처킴입니다. 오늘은 90번입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우리가 원급 아시죠? as as one급 그렇죠? 원급 비교에서 이 원급 비교로 최상급을 그렇죠? 최상급 최상급을 표현하는 거 그렇죠? 최상급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이 원급 비교 틀을 통해서 최상급을 표현하는 방법은 뭡니까? 예, 부정 주어를 쓰면 됩니다. 그렇죠? no one 또는 뭐 nothing 이런 거 있죠? 부정 주어를 써주고 그리고서 뒤에 이렇게 as as one급을 쓰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부정 주어일 경우에는 앞에 as는 so로 바뀌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석하게 이렇게 이제 쓰게 되면은 최상급이 되죠? 근데 이제 요거는 이 90번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이 두 번째와 세 번째를 다루는 세 번째와 세 번째가 뭐냐면 이 as one급 틀 뒤에 뒤에 any하고 명사가 오는 경우 그렇죠? 이것도 최상급 같은 느낌으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명사들 못지않게 이러이러한 이렇게 이제 해석이 돼요. 예, 그래서 그거를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 얘를 갖다가 a라고 쓸까요? 이렇게 a,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떤 명사들 못지않게 a한 예,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있냐면 똑같이 as, 그리고 이렇게 a, as가 나온 다음에 위에는 any 명사였죠? 예, 근데 이제 요번에는 ever가 나오고 ever가 나오고 동사가 나와요. 자, 이것도 이 뒷부분을 이제 먼저 해석하죠. 지금까지 뭐뭐한 누구에게도 못지않게 a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이따가 예문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자연스럽게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 게 as 다음에 이렇게 as가 오고 뒤에 ever만 오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럴 때는 그냥 얘를 여전히 뭐뭐한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여전히 뭐뭐한. 자, 그러면 이제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he is as good natured as any man in the world죠? 예, 여기 이제 보시다시피 as가 있고 그리고 as가 있고 any 명사가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사람이 good nature가 뭐예요? 온화한 거죠. 예, 온화한이죠. 그리고 부드러운 겁니다. 부드러운.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장 부드럽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 못지않게 그 사람이 아주 온화하고 부드럽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예, 바로 이게 2번으로 지금 쓰인 거죠.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들 못지않게 아주 온화하고 부드러운 거죠. 되셨죠? 자, 2번 갑니다. 자, 2번도 he is as 나왔죠? 예, 그리고 여기 뒤에 as 있는데 ever 다음의 동사가 나왔죠. 그렇죠? 자, 이것도 그냥 단순하게 그가, 그렇죠? 브레이브어 솔져예요. 아주 용맹스러운 군인이다. 그 정도로 가장 용맹스러운 군인이다. 이렇게 이제 그냥 간단하게 보실 수 있고 뒤에까지 같이 해석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건이죠. 총을 shoulder. 이게 어깨에 짊어지다의 뜻이거든요. 총을 짊어진 그 사람들, 그렇죠? 이제까지, 이제까지 총을 짊어진 사람들 누구에게도 못지않은, 그렇죠? 아주 용맹스러운, 그렇죠? 아주 용감한 병사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요거는 이렇게 3번이죠. 3번, 3번이, 3번에 해당되는 예문이죠. 자, 그 다음에 he is as 다음에, 이때 이 as는 좀 다르죠? as, as, ever만 그냥 나오는 경우는요. 그냥 여전히 이거 한, 그렇죠? 그는 여전히 가난한, 가난하다. 그는 여전히 가난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4번 보시면은, 여기도 이제 as, as 나왔죠? 예, he is as great a statesman as any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any 다음에 명사가 와야 되지만은, 굳이 이 statesman을 갖다가 또 쓰지 않아도 되는 거죠. 앞에 쓰여 있으니까, 그렇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정치가라는 뜻이죠. 자, 그는, 그렇죠? 예, 바로 어떤 정치가에도 못지않은 위대한 정치가이다. 그러니까, 그는 어떤 정치인들보다도 위대한 정치인이다. 그렇죠? 예, 최상급 느낌이 나죠? 자, 밑에는요. 예, 이거를 이제 as, as, ever 동사로 썼죠? 예, 그래서 그는 생존하는, 살았던, 그렇죠? 이제까지 살았던 사람들 중에 가장 위대한 정치가이다. 되셨죠? 자, 5번 갑니다. 자, 그의 그랜드파더죠. 할아버지가 늙을 수는 있죠, 그렇죠? 나이가 먹을 수는 있지만, 그는, 자, as, as인데, 이번에 as, as도 as, as, any 명사죠, 그렇죠? 이거 색깔을 이걸로 하면 안 되는데, 노란색으로 해야 되죠? as, as, any young man이죠. 그러니까, 그는 아주 강하죠, 그렇죠? 예, 바로 우리 마을에, 우리 마을에 있는 어떤 젊은 남자 못지않게 강한 거죠. 나이는 먹었지만, 되셨죠? 예, 자, 6번으로 갑니다, 6번. 자, 그는 언제나 singing, 노래를 부르죠, 그렇죠?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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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y 명사죠? 랄크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게 종달새입니다, 종달새. 그래서 어떤 종달새 못지않게 아주 medley, 그렇죠? 기쁘게 언제나 노래를 한대요. 되셨죠? 예, 그 다음에 7번도, he appeared as죠? 그래서 그는 보였대요. 여기도 as, as, as 다음에, ever 동사죠? 예, 그는 아주 handsome, a fellow죠? 여러분, 근데 일단 요거를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as, 다음에, 어순이, as, 형용사, 어, 명사죠? 그렇죠? 예, 왜 그러냐면 이 as가, 품사 자체가 부사기 때문에 바로 명사가 모두고, 이렇게 형용사가 오는 겁니다. 예, 그거는 나중에 또 우리가 살펴볼까요? 이런 게 또 뭐가, 소도 그렇죠. 소도 그렇고, how도 그렇죠, how도. So as how 같은 경우는 부사이기 때문에 뒤에 바로 명사가 못 옵니다 이렇게 형용사가 와야 돼요 그는 아주 잘생긴 동료처럼 보였대요 그런데 이제까지 밀리터리 유니폼이나 군복을 입었던 사람들 못지않게 이제까지 군복을 입었던 그러한 사람들 누구에게도 못지않게 아주 잘생긴 동료처럼 보였다 8번에 I felt now 내가 지금 느끼는데 어떻게 느껴요? As ever 나왔죠 I did in my life니까 이제까지 나의 삶 속에서 내가 했던 것 못지않게 이제까지 내가 했던 것 못지않게 나는 컴포우스드 컴포우스드는 여러분 이게 침착한이란 뜻이 있어요 그리고 뭔가 차분한 이런 뜻이 있습니다 차분함을 느낀다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내 인생에 느꼈던 것들 중에서도 가장 그러한 침착함과 차분함을 지금 느낀다는 거죠 그 다음에 9번 보시면 그녀의 눈이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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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녀의 애플 치익스 그 사과 같은 뺨이죠? 두 뺨이죠? 두 뺨은 어땠어요? 핑크색이었다, 여전히 되셨죠? 자, 이제 우리가 긴 문장 통해서 배운 것들을 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He was예요 그가 뭐였습니까? One of the greatest nobelists죠 오브 아월데이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위대한 소설가들 중에 한 사람이었대요 그가 자, 그는 이노멀스니까 아주 거대한 figure, 인물이었죠 그쵸? 자, His nobel 그의 소설은 Have as good a chance of surviving as죠 그리고 Any 명사죠 그쵸? 그러니까 그의 이 소설이 아주 좋은 여기서 Chance는 가능성입니다 생존의 그러한 좋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쵸? Any 뒤에 이제 이 대디아가 꾸며주는 거죠 That have been written 그러니까 쓰여졌던 어떤 것들 못지않게 쓰여졌던 언제? 지난 수백 년 동안 지난 수백 년 동안 쓰여졌었던 그러한 어떤 것들 못지않게 아주 그 생존에 대한 그러한 아주 좋은 가능성 그쵸? 네, 그러한 가능성이 많았다는 얘기죠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2번 보시면은 My life죠 My life죠 근데 어떤 life예요? 일단 컴마컴마는 가로로 묶어줘야겠죠 내가 아는 그 누군가의 그 인생이죠 이때 이 대세는 이건 life입니다 인생 이상으로 그쵸? 내가 알고 있는 누군가의 그것 그쵸? 인생이 되겠죠 인생 이상으로 나의 인생은 has been spent이에요 보내졌어요 그쵸? 어디에서? solitude니까 고독이죠 그리고 wandering 하게 되면 방황입니다 고독과 방황 속에서 보내진 겁니다 from my 15th years 15번째의 해니까 15세죠 내가 15세였을 때부터 자, save for 하게 되면은 뭐뭇을 제외하고입니다 바로 어떤 단 한 번의 인터벌 기간이죠 단 한 번의 기간을 제외하고 15세부터 나는 어떻게 했어요? have lived죠? 살았죠? 거의 어떻게 살았습니까? solitary a life 그러니까 아주 그 solitary life니까 상당히 고독한 삶을 사는 거죠 자, as as죠 바로 그리고 ever가 여기 나오네요 뒤에 이번에는 현대인이 이제까지 경험했던 것들 그쵸? 경험했던 것 못지않게 아주 고독한 삶을 나는 거의 살아왔단 얘기입니다 예, 되셨죠? 자, 3번 갑니다 자, 웬 더 캐슬이에요 바로 성이죠 성과 또 템포 이거는 이제 그 성은 성인데 종교적인 성이죠 성전이죠 성과 성전이 그쵸? 얘가 주어져 성과 성전이 노몰된은 뭐라 그랬어요? 온유아 같다고 그랬죠? 성과 성전이 단순히 단순히 단지 아름다운 오래된 폐허들 그쵸? 폐허들이죠 폐허들일 때 그쵸? 단순히 아주 오래된 아름다운 폐허들일 뿐일 때 그럴 때 한 시죠 시 어떤 시입니까? written in the same year 같은 해에 기록된 시죠 그쵸? 그런데 그 같은 해에는 어떤 같은 해예요? In which they were built 자, 이게 바로 이열을 꾸며주는 거죠 바로 그것들이 지어졌던 그쵸? 만들어졌던 같은 해에 그것들은 뭡니까? 바로 성전과 템플이죠 Castle and the Temple 이에요 이것이 지어졌던 것과 같은 해에 쓰여진 시 그 시는 여전히 어떻다? As ever 여전히 밝고 새로울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4번이에요 자, 몇몇 사람들은 기대하죠 발견하기를 기대합니다 행복을 발견하기를 기대하죠 어디에서? 돈에서 그쵸? 돈 안에서 행복을 발견하기를 기대하고 또 몇몇은 fame 명성에서 여기 승약이 뭐가 됐어요? 행복을 발견하는 거죠 몇몇 사람들은 명성에서 행복을 발견하기를 기대하고 또 몇몇은 어디에서? gratification 어떤 충족이죠 뭐에 대한? 그들의 야망의 충족 속에서 행복을 발견하기를 기대하고 그리고 또 어디에서? attainment는 뭔가를 얻어내는 것 그쵸? 뭔가를 이렇게 좀 달성해내는 것 그걸 얘기합니다 뭘 달성합니까? 특정한 그 포지션 자리 지위죠 특정한 지위를 얻는 것에서 발견하고 행복을 또는 특정한 지위나 어떤 목적 오브젝트는 여기서 대상 이런 것보다 목적이 낫겠죠 어떤 목적을 얻어내는 것 그쵸? 거기에서 발견합니다 하지만 when they get the thing 그 몇몇 사람들이 그것을 얻을 때 그것은 뭐예요? that was going to make them happy 그들을 행복하게 만들 것 같았던 것들을 그러한 것을 얻게 될 때 그럴 때 그들이 발견하죠 뭘 발견해요? 행복이 어떻다는 것을 이 목적하고 목적 보호죠 멀리 있다는 것을 그쵸? 여전히 여전히 멀리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요정도를 하겠고요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즉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